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는 포항 한신더유 펜타시티가 분양합니다. 이 단지는 두 개 블록에 나뉘어 지어지며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, 15개동 2,192가구 규모입니다.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부지가 자리하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여건이 우수합니다.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펜타시티 중심 상업지구 이용이 쉽고 대형마트와 병원, 극장, 공공기관 등이 밀접 조성되어 있는 원도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도입됩니다.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 검색에서 쇼핑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클린케어 시스템을 통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이 보장됩니다.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GX룸, 필라테스, 골프 연습장, 키즈클럽,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.